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할로 돌아온 드로우 골프 김기현풀입니다 자 오늘 레슨은 손목 부분인데요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손목이 어떻게 하면 샬로잉이 되고 그리고 체가 완만하게 내려올 수 있는지 슬라이스가 어떻게 하면 안 날 수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동작 하나로 슬라이스와 깎이는 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가 레슨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그할입니다 그대들도 할 수 있어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레슨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레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딱 이 한 동작만 깔끔하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옆에서 썼을 때 우리는 오른 손목이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손을 이렇게 뻗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손끝을 우측으로 이렇게 제꺼 볼 겁니다 이게 오른 손목의 익스텐션 그리고 벤트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우측으로 손끝을 제꺼 주면은 손끝이 뒤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꺼 주시면은 백스윙을 들게 된다면은 쟁반 받치는 형태가 나오게 되죠 어드레스를 하고 손끝을 위로 치켜 세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게 되면은 받치는 형태가 나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샬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슬라이스를 많이 치시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은 오른쪽 손이 반대로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을 때 헤드페이스 면을 보시면은 열려져 있고 그리고 팔꿈치도 치키닝 형태로 팔꿈치도 치키닝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대로 그냥 다운스윙을 내려치게 되면은 팔꿈치도 뒤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헤드도 굉장히 많이 열려서 맞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 때문에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들 나십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딱 하나의 동작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손끝을 뒤쪽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제꺼 놓고 백스윙을 들어볼 겁니다 손끝을 제꺼 주고 그대로 들어 올릴 겁니다 그러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받치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탑스윙에서는 쟁반 받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여기선데요 자 백스윙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내려올 때 방금 전에 만들었던 손끝을 우측으로 두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킨 다음에 다운스윙이 내려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다운스윙이 굉장히 아주 간편하게 샬로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자 백스윙까지는 굉장히 손끝을 우측으로 제꺼 놓고 탑을 잘 들었는데 내려올 때 풀려져 버린다면은 다시 깎여서 맞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 하실 때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내려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까지 도달해주시면은 다운스윙이 아주 완만하게 진행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레슨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레슨이고요 무조건 손을 우측으로 제꺼 줄 겁니다 우측으로 제꺼 주고 그대로 들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손목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와 줄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핸드포워드도 되고 다운스윙이 샬로잉하게 시작됩니다 자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꺼 주고 그대로 업 그리고 잘 받쳐진 상태로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임팩트 자 이렇게 되면은 샬로잉한 스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을 몇 번 쳐보고 끝낼게요 자 오늘 레슨 내용 간단하고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